그런데 세상이 참 대단하게 바뀌네요. 제가 이 캔바라는 걸 잘 쓰는데 그러니까 주말 같은데 제가 직접 콘텐츠를 내보내야 될 때는 캔바를 이용해 가지고 썸네일 앞에 하는 그런 썸네일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대단한 기업인 줄 몰랐네요. 그냥 작은 기업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캔바라는 기업이 대단한 기업이네요. 이 창업자 겸 cpo가 캐물런 애덤스라는 사람이네요. 캔바에. 온라인 비주얼 플랫폼이네요. 이렇게 큰 기업인 줄 몰랐습니다. 극단적 편리함이 우리의 생존 비결이다. 이제 코딩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건 몰라더라도 그냥 돈만 지불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음악도 만들 수 있고 그냥 ppt도 만들 수 있고 그냥 프롬프트 문자로 된 명령어만 집어넣을 수 있으면 다 만드는 겁니다. 극단적인 편리함이 디자인 플랫폼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디자인 플랫폼뿐만 아니고 모든 영역에 지금 이제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ai 관련 서비스는 극단적인 편리함을 추구하네. 극단적인 단순함을 사용자가 극단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 이분이 아마 창업자 모양입니다. 캐물런 애덤스 캔바. 저도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기업인 줄 몰랐네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전문 기술 없이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캔바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 한 번의 클릭. 창립된 지가 오래됐네요. 2013년. 매출이 3조 천억이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큰 기업인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용하면서도. 캔바. 정말 많은 산업이 뜨고 많은 직업이 저물겠네요. 그냥 명령어만 넣으면 필요한 디자인을 척척해 주는 겁니다. 세계 190개국에서 1억 8천 5백만 명이 사용되니까. 저도 이게 한 명이니까.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 90%가 캔바를 통해서 디자인, 사진, 영상 작업을 하니까. 별도의 프로그램 다운로드 없이 모바일 앱에서 디자인 편집을 할 수 있게 한 대중화 전략의 캔바를 어도비의 대항마로 키웠다. 저도 이런 태블릿 PC에 앱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비전문가도 아주 쉽게 썸네일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손끝으로 쉽게 저어할 수 있게. 여기다 이제 AI가 탑재가 됐으니까 아주 간편하게 영상,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캔바는 초창기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비전문가를 위한 디자인 툴 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이끌어왔고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손끝으로 쉽게 제어할 수 있게 그 전략이 먹게 되었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 캔바를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한 것은 사용하기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갤럭시폰이나 아이폰에 다운로드 받으시다가 쓰시게 되면 유료버전하고 무료버전이 있는데 무료버전도 아주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썸네일은 대부분 캔바로 가지고 저를 만들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매직 스위치라는 것이 있는데 한 번 클릭으로 텍스트 문서를 고품질 프리젠테이션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만 입력하게 되면 ppt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최근에는 기업용 캔바를 냈는데 보시게 되면 ai 시대는 극단적 편리함이 대세를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기술을 모르더라도 그냥 주문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플럼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ppt 영상 그 다음에 오디오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극단적 편리함이라는 그런 표현이네요.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점점점 더 쉬워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번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캔바 단독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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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